철강 원재료와 에너지 가격 상상세로 철강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3.9%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은 2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.8% 증가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1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증권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어 당분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